왓츠 아싸 비장이 좋은데 물음표랑 상점 아니다 엘리트가 있지 일단 물음표가 있지 정신 수양 정신 수양이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은 템포만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실수했다 나 회전신줄 아유 이댐 손해 광풍축성 수양 근데 이제 뭐지 치울 것도 없네 에이 세 마리면은 모독하기 힘든데 한 마리면대 중 모독 날먹각 뽑으면 되는데 화성모독각 이다 격분 또 나왔네 신성 모독이다 이다 아하 아하 이건 모독각이에요 마요 광휘 마요 광휘 마요 지금 마요 들어가면은 앞에 전투 괜히 어려워지는거 아닌가 몰룩표 카드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겠지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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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분 손절 손절 초라고 손절 졸아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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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자다 죽은 라가붕이 위갈김 강화가 언제 다하냐 이거 안절뿌쓰기 안 뻔했을까 흠 아이 2막 가서 먹자 2막 가면 망어댄 카드 먹을 수 있으니까 육강룡파로 강룡 됐죠 현실집에 광휘알파전지 아야매한데 넘겨야되나 이거 황금우상 외형질 알바구 강화해야되고 상특 유물걸음 강화해야되네 worthwhile 얼굴먹는 이사 정화해야되네 와 개사기 캐릭터 보스유물을 거르네 보스유물은 누구나 거를 수 있는 거 아닐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수유를 거르기 거른 다음 죽을 수는 있지만 버릴수는 있다고 정꽃 수영해면 돼 치트 참기 손가락 관절에 안좋은 미션 골고리 골고리 격분 골고리 격렬 어 관뿡 걸렸더니 관뿡불 나왔어요 관뿡도 근데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너 뭐 갖다 써 병요 어 돌변 조짐 조짐 두 명 하고 第一 완전 골고리를 콜라 조짐 최고 3G2 들도스임 아니 그냥 들어갈 쓰레기였데 예에에에에에잇 육백배 역배 음 맛있다 사십 들이니깐 야비지겐 츄츄 1코 맹쌍 카드 1코 맹쌍 카드 1코 맹쌍 카드 현실을 부정하는 역대 아니라 정배구나 케르벨 뚱뚱땡이 엄매류 똥에는 가면 지배 지배도 할만하겠는데 모독 킬강 나오나 이거? 42 충분히 나올거 같은데 뭐여 얘들 왜 없어짐 저렴게 우리에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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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유물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첨탑에 보스 유물 뿌리고 와야 하는데 내가 보스가 된다 이거 운동하는 거보다 격분 강화하는 게 더 센가? 어차피 격분 때릴 거니까? 어차피 격분 분화가 뺏기면 그냥 울면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하나 잡아야겠는데? 이거 격분 100%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암터에 잡지 뭐 아 아 아 왓처 너무 약하네요 레우스 엑스마키라 복수유불 걸은거라고 생각하면 또 센거 같기도 하고 일코병상 주워 빨리 일코병상 먹기전에는 끝난게 아니죠 이거 상점가서 저 이사한거 그 시간에 뭐래 마저 지우고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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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마다 18,750 딜밖에 못 막는 쓰레기 우물이네 딜을 저건밖에 못 막으니까 역배가 터지지 우왕 피해 좀 주세요 츄츄츄 엥 관절을 부술 수가 없네 아 물음표 카드인데 일곱영상 언제 줄거야 아 1코벼우상 빨리 병추월 발바담 와씨 놀래라 뭐야 이거 이렇게 화남 와 전복이다 전복 사식이다 타이밍 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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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라도 넣을까? 아닌데 어쩌지. 물음표 볼 거 없으니까. 1바몹 잡아서 1코 명상 카드나 찾아보자. 불단주네. 뭐야 뭐야 의외로 운동은 별로 못해네 흠 아니 하하하 아이씨 뭐야 무애무애 굉심 쿵사각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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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흠 흠 알패 보자는 바로 반피된 알팽이 이걸 피하네 무에 피하기 있었다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안녕 알패 보자러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알패 보자 어...말리를 강조는 있네 아니 없네 설법생각했구만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겠다 손절강화가 맞지 않나? 근데 손절강화 안해도 수비는 되는 거잖아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카드도 강화할 필요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 와 표창 손가락 덜 아프겠네 에이 에이 X35 50만 딜 막았는데 뭐 저 정도 막는 건 뭐 생색도 못 내겠다 5 5 4 5 5 6 9 진조차 모독하는 마법의 소라구동 요정은 자유예요 배부르네요 잘 먹고 갑니다 레이엔퍼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90만 151딜을 막은 조개화석에게 돌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